자 오늘 영상은 짧은 짧은 영상 입니다 자 어떤 애들이냐 오늘은 이거 뭐 사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이돌 개구리죠 진짜 개구리계의 아이돌 중 하나에요 귀여운 뽀짝 패꽁이 어 친구 물지마 놔줘 애들은 뭐 합사가 되는 종인데 그래도 어릴 때는 이렇게 입지를 하긴 해요 근데 뭐 별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합사가 용이한 종이죠 하고 크면 클수록 당연히 합사도 편해지구요 지금 블루빛이 가장 강한 아이들을 수입처에서 골라온 애들이구요 4마리가 들어왔고 여러분들께 분양해드리고 싶어요 한 마리당 28만원에 분양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다 분양이 됐어요 한 마리는 애초에 분양이 돼서 들어온 애구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대신 전달만 해드리는 개체고 나머지 3마리가 알령 김정에 들어온 애들인데 그 3마리들은 어 들어오기 전날에 이미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패꽁이의 인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색깔 파란거 보세요 제일 파란 애들로 어 골라온 애들이구요 귀여운 뽀짝 패꽁이 아 발음하기 힘드네 흐흐 보세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귀염빠 미안하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귀염뿌짝 패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지만 들어온게 아니죠 일단은 짧디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구요 이번 주 주말에는 방문기 영상이 간만에 한번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 이었습니다 뿅 그럼